네 안녕하세요 김지현의 리포트 김지현입니다 시장이 큰 변동성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또 길게 앞을 보고 나아가야죠 그 길에서 저희 리포트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몇 가지 살펴볼 만한 것들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시장 이슈에 대한 투자 인사이트를 담은 테마틱 레이더 보고서 일단은 살펴볼까 해요 그 안에서 미국 시장 전반의 투자 전략에 대한 내용들 좀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피지컬 AI 리포트도 살펴보겠습니다 휴머노이드에 대한 이야기 담고 있어요 그리고 항아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이슈로 출렁하긴 했습니다만 다시 또 위를 향해 뻗어가고 있습니다 목표가 상향한 보고서가 나와서 들여다볼까 하고요 마지막으로 월간 리서치 소비재 그 안에서 화장품주에 대한 이야기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테마틱 레이더 김성근 애널리스트 보고서입니다 미국 시장 내 분산 필요라는 큰 제목을 달고 있어요 미국의 글로벌 전반을 대상으로 한 모차별적인 관세부가 특히 그 과정에서 격화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 그로 인해서 특히 4월 초 이후에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죠 여전히 사실 그 구간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긴 합니다 이 변동성 자체는 향후에도 관세 전쟁의 향방에 따라서 계속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김성근 애널리스트는 일단은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는 미국에 대한 관심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것은 가능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밸류에이션이라는 시각입니다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들의 12개월 선행 PER이 이번 하락 구간에 거치면서 어느새 과거 10년 기준 마이너스 1표준 편차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물론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 평균으로 봤을 땐 그렇고 그 안에서는 또 편차가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주의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대략적으로 구글과 엔비디아,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표준 편차를 밑도는 수준까지 밸류에이션이 하락했습니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은 평균 수준 정도에 위치한 상황입니다 일단 정리를 하자면 미국 내 메가테크 기업들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을 염두에 둔 선별적인 접근이 이제는 좀 가능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시장 전반의 변동성을 생각해봤을 때 그리고 메가테크 기업들 내에서의 밸류에이션에 있어서의 편차를 생각해봤을 때는 이전처럼 미국 테크 기업들에만 집중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시각이고요 때문에 분산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의 분산을 생각했을 때는 방산 그리고 필수 저가 소비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투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덧붙였는데요 분산 가능 섹터로는 방산 성장 분야 내에서도 관세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라는 부분 일단 강조하고 있어요 요게 집중해서 방산 이야기했고요 저가 소비에도 조금 더 집중할 필요 있다는 의견입니다 유럽 중심의 방위비가 증가하고 있고요 또 완화된 미국 방위비 위축 우려 이게 방산주 투자의 명분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관세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고조되어 있는 만큼 월마트와 코스트코 그리고 TJX 등에서의 가성비 소비가 보다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저가 소비 관련 주에도 역시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 있다라는 시각이에요 특히 800달러 이하 소액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면제해주던 정책이 없어지게 됐죠 일단 5월 초부터는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 있습니다 때문에 저가 중국산 생필품이 가지던 비교 우위가 사라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미국 내 저가 소비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반사 이익을 누려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라는 설명이고요 방산 관련 ETF, SHLD 그리고 저가 소비 관련 ETF, RTH 관심 가지고 볼만한 ETF들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연주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피지컬 AI 리포트에요 휴머노이드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박연주 애널리스트는 올초 GTC에서의 젠슨황 엔비디아 CEO의 말을 소개하면서 5년 후인 2030년쯤에는 제조업 현장에 휴머노이드가 유의미하게 투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이야기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로봇 성능을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높아져 있고요 강화 학습, 모방 학습, 파운데이션 모델과 시뮬레이션 기술의 발전이 휴머노이드의 인지, 제어, 판단 능력을 빠르게 올리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비해서 더 빠르게 상용화될 기반을 휴머노이드 쪽에서는 이미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는 거죠 이 상용화의 과정에서 로봇 데이터 확보의 우월성 또 높은 원가 경쟁력, 양산 능력, 제조업 기반 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엔지니어 역량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중기적으로 중국이 경쟁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고요 이 같은 판단 하에서 관심 가질 종목으로는 빠르게 발전할 걸로 예상되는 중국 로봇 산업 전반에 분산해서 투자할 수 있는 ETF 이야기하고 있어요 글로벌 X, 차이나 로보틱스 & AI ETF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바이두, 호라이즌, 로보틱스, 센스타인 같은 우리 많이 알고 있는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네요 이어서 국내 기업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리포트인데요 정동아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보고서예요 제목은 퀀텀 점프를 위한 마중물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단행됐던 유상증자가 퀀텀 점프를 위한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리포트예요 일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1분기 실적은 매출이 1년 전에 비해서 250% 이상 성장해서 컨센서스를 30% 이상 웃돌 걸로 보이고요 영업이 역시도 1년 전에 비해서 2800% 이상 성장해서 역시 컨센의 10% 이상 웃돌은 그야말로 호실적이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로의 다연장 로켓 천무 납품량 증가 또 견조한 환율 여기에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더해진 호실적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영업적 환경적 그리고 내부 마진 효율성 등의 모든 측면에서의 여건이 훌륭했던 1분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여건에 승승장구하던 주가가 지난달 21일 전후로 해서 3조 6천억 원 규모 유상증자 발표가 나오며 하락변동성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4월 8일에 유상증자 규모가 변경되면서 증자 비율과 희석률이 축소됐고 또 방산 생산 캐파 그리고 해외 거점 파트너십 확대를 통한 중장기 글로벌 점유율 확대라는 증자의 이유를 세미나 그리고 NDR 등을 통해서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왔던 것도 주가의 하방을 방어하는 역할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현재는 다시 이제 증자로 인한 주가의 하락분을 다 만회한 상황이고요 그 이전 고점보다 조금 더 높아진 수준에서 주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정동호 애널리스트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중간 지주사 성격이 강해진 점을 반영해서 밸류에이션 방식을 사업부별 합산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고요 한화 오션 실적이 연결로 반영되면서 올해 그리고 내년 매출과 영업리 추정치도 조금 더 올라가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초 이후에 글로벌이 방산업체들의 멀티플이 상향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반영을 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해서 목표가를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 67만원이었던 걸 94만원으로 40.3% 높여 잡았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은 배송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월간 리서치 소비재 그 안에 화장품 섹터 관련한 부분 짚어보려고 해요 최근 시장의 전체 변동성이 관세발 불확실성으로 커져 있는 상황이고 화장품 업종 역시 미국이 주요 시장이다 보니 걱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배송 애널리스트는 화장품 업종의 경우 원가율이 낮고 판관비 상당 부분이 변동비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비용 구조가 꽤 유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때문에 관세로 해난 실질적인 타격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특히 현지 법인을 활용해서 미국에서 직접 유통하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수출 단가가 매입 원가로 잡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관세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미국 현지에서 이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세 부담 증가 부분을 전액 소비자에게 전가한다고 해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관세로 인한 타격은 제한적일 걸로 보인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같은 가정 하에서 개별 종목은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APR이에요 미국을 포함한 해외 성장이 가장 돋보일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 와중에 미국 사업 전반을 직접적으로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우려에서 비교적 유리할 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목표가 8만 5천원 유지한다고 밝혔고요 ODM 업체로는 2분기 미국 이 공장 가동을 예정하고 있는 한국 콜마를 언급했습니다 이 이 공장 같은 경우 노무비와 운영 비용 부담을 기존 미국 공장 대비해서 크게 낮춘 구조가 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가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생산시설이 추가로 확보된다라는 건데요 이건 이제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 국면에서의 반사 수혜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근거가 되는 만큼 기대를 가져볼 만하다는 설명입니다 투자 의견 역시 매수 목표가 9만 2천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발간된 리포트 가운데 살펴볼 만한 것들 몇 가지 쭉 정리해드렸어요 쉽지 않은 시장 대응입니다만 이 안에서 저희가 소개해드린 리포트가 길잡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좋은 한 주 보내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